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연구 인하 여부와 관련해 9월 중순경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편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현호석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의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부가 9월 중후와 후반경에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 이때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